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LA다저스 대 시카워컵스 2차전 리치힐 선발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요. 미국시간으로 6월 14일,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6월 15일 오전 경기 다저스 리치힐 선발 경기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커쇼 선발전 플레이 했다가 3연승? 3연전 했죠. 이길 때까지 플레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꼭 한번에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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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 좀 약해요. 그것만 빼면 잡았을 때 참 괜찮은 두세예요 이자에서 잡았고 브로그가 파티던 대조입니다 티켓을 찾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의 투기 공간을 투자 대조율 공간을 백일의 투자 두세가 스피링으로 원어로의 기ateur 비싯기 예상에 대한 올해의 확실히 LA 엔젤스 시카우커스가 팀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서 그런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시카우커스가 수비가 좀 뛰어나다마다 확실히 선발투스는 모르겠는데 수비수도 좋았고 웬만한 안타 나올만한거 다 잡아내고 골팬 투수도 되게 강하더라구요 어? 아 저거는 스트라이크 줄만 했는데 정말 좋은 히터는? 정말 좋은 히터를 만들어야지 하이 스트라이크는 2-1 프로필스입니다 스트라이크가 너무 어려운 히터를 만들고 그런 히터를 만들고 오랫동안에 오랫동안에 오랫동안 나이스 일단 어제 커쇼 경기 대비해서 출발은 좋습니다 마틴 부터 오오오 오오오 오케 제이 주체는 아까 제이 빠르라 조스틴 터널 조스틴 터널 아 어제 진짜 네번째 경기까지 갈뻔했는데 아 터널의 그 안타는 기가 없겼네 어? 홈런? 이야 1회 초부터 시작 좋네요 어제 터널가 제가 그 거의 형님의 왕까지 만약에 이길 때까지 계속 플레이해야 돼가지고 4경기 연속 플레이할 뻔했는데 아 터널의 어제 끝내기 아 간만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실제 야구 경기처럼 쫄깃한 경기 봤다고 형들도 많이 좋았어요 그 터널가 또 오늘 시작과 동시에 혼란하나 쳐주네요 피칭 클러칭도 빠른데 그래서 타격 타이밍도 빨리 가져가니까 그냥 넘겨버렸네 이투로 스트라이크로 여기 밑에 딱 온거 그냥 쳤는데 그냥 라인드라이브 속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어 근데 저기 제 선발 지금 피칭 클러칭이 되게 빠른데요 와 공도 엄청 빠르게 느껴졌네 와 가운데 나이스 나이스 스파어법스 투수는 좀 볼 위주로 변함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강덕구 투수여서 그런지 승부를 바로바로 들어오냐 어 아 지금부터 이제 좌타 라인이구나 승부를 그래도 터너로 승부를 선취점 됐어요 퇴산베코움 어휴 어제부터 어휴 어제부터 왜 안되지인가 몸을 자꾸도 놓치네 너무 잘해 1-1 Dodgers have the early 1-0 advantage as we play the second there's a fastball well off the plate for a ball 1-2 2-2 에 criticized aggame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사실 실투여서 가운데를 올렸는데 다행히 중견수 종량으로 아깝다 아깝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확실히 어제 투수보다 피칭 타임이 너무 짧아서 공도 엄청 빠르게 느껴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점 4개 당해지. 얘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수현이. 너무 위험했다. 정확히 친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10회 연장전에서 출루 해가지고 나이스 안타? 어어 어제 이 친구가 안타치고 나가가지고 물골을 투고 나서 이제 터너에 안타 때 2호에서 1호까지 들어와가지고 아 아 리치힐이네 오 버털 여기 타격 컨택 포인트 범위가 엄청 엄청 좁아가지고 아 아 오! 세이버 아니야 From what they do turn two. And it gets him out of the inning. Some of our nation's young minds and future leaders here in attendance. Here's Javier Baez. He's the number seven hitter, but he's leading off the third after the first six guys in the lineup have been retired in order. Yeah, it's been a great start to the guy on the mound. It'll be interesting to see if they can find a way to get to this guy before he really settles in. 날씨가 되었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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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커버 잘 떨어뜨렸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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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진, 좋았죠. 어, 오늘 리치 괜찮은데요? 어? 아, 누가? 아, 유격수 지금 시거가 햄스트링 그걸로 나가가지고. 먼치가 유격수구나? 아, 어쩐지. 선구가 구리다 했더니, 변수가 있었네요, 변수가. 어우, 다행이네, 우수, 정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거가 지금 부상으로 3주인가 4주 이탈되어 있어요. 아니, 맥스먼트는 저기 어디야. 1로수 하는 건 봐서 또 유격수는 더 처음 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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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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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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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빨려긴 했구나 근데 이게 저타자라 그런지 아 서클 체인지 장난 아니네 아 가운데였는데 서클 체인지로 떨어질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밑으로 넣고 접수 둘러왔는데 역시 뜬 공 아 오늘 홈런타자 터너 아까 스트라이크 라인 벗어난 좀 골이었는데 넘겨버렸나 파른 공 던졌다가 느린 공 던졌다가 하니까 그는 저타자 터너 아 아 아 아 지금 미리 우타자를 좀 많이 바꿔 하잖아 그러자니 또 어제 보니까 시카고 박스 볼펜 들이 우투수가 좀 많았는데 나이스 삼진 아우 그래 밑이 좀 커버 늦을 뻔했다 당연히 달려가서 직접 찍을까 했는데 커버 주로 안 주네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이스 나이스 오늘 위치 좋은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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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로 홈런 친게 진짜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 아 다시 또 벌써 좌타 라인 나이스 안타 완전 당겨 쳐가지고 2루수 가야죠 우익수 시프트가 옮겨져 있었는데도 못 잡은거면 타격타임이 좀 빨라가지고 당겨 쳐가지고 우익수와 반타 나왔어 오우 우익수와 반타 아 플라이아웃으로 끝난 줄 아네 잘 휘둘르긴 했는데 방망이 끝에 맞으면서 우익수와 반타 나왔어 우익수와 반타 나왔어 예 살짝 넘겨 완전 볼이었는데 어 근데 조심해서 쳐야죠 두 점 아 이렇게 또 잘 누가 가운데 온 것 같아서 휘둘러 왔는데 일단은 리칠에 기대 보는 수밖에 없어요 투수 싸움으로 가고 있을까 투수 싸움으로 가고 있을까 투수 싸움으로 가고 있을까 아 근데 꼭 저렇게 찬스 못 살리면 그 다음번에 엄청 두들겨 맞더라구요 오우 저걸 수탈 잡았어 아 아 바깥쪽 제보가 못 켜야 되는데 어우 당이다 아 오우 나이스 아아아 아깝다 몸쪽 슬라이너 나이스 몰카운트는 지금 계속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투스트라이크 잡고 절정부 하나가 딱 뭔가 나있어요. 류현진이나 코서 같은 경우는 빡 켜고 딱 한숨 잡는데 얘는 강속스럽지 않아요. 키오미어로즈V1님 안녕하세요. 리치힐 부터 시작합니다. 리치힐 부터 시작합니다. 리치힐 부터 시작합니다. 와 저걸 스트라이크. 와 주석이 빠르니까 자원 타이어블론 오 가운데 실투 모였었다 나이스 2타 공이 빠르니까 타격 타이밍을 잘 못맞추니까 2루탄까지 나와도 그래도 크게 높이가 나와나 그러진 않네요 담장 넘겨버리나 이런거 쉽지가 않아요? 방이 우타자부터 시작이다 이번에 추가 득점 한번 내야 되는데 아하 저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우 다행이다 지금 다 타격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아 아 터너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로를 그냥 넘기는 어 임미 그 또 또 나이스 왼쪽 투신 좋았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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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방금 건 진짜 꼼짝없이 당한거였는데 투슈트 스트라이크 콜 안하니까 아 근데 빠졌네 살짝 아 중산이다 헤르난데즈 아치가 아주 아름답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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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몸은 다 풀어놨으니까 언봉승 하긴 살짝 촬영이 좀 아쉬운데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그치 슬라이더 어? 우와 어 저거 스트라이크 불러줘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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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좋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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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리드 좋죠 아 포즈 아르바이트 . . . . . . . 엘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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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 아 급정도 흔들리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나이스 공살 코스 아 아 2아웃이었구나 아 어우 투수는 느꼈어 다행이다 나이스! 어우 바뀐 투수의 초보를 노려라 아 리칠이야?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 핀치히터 써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핀치히터 쓰겠냐고 메세지가 또 안 뜬 거 보면 리칠.. 어차피 근데 내가 리칠 지금 완봉승 할 것도 아니고 포수가 러셀마틴이 어차피 우타자니까 똑같은 포수 쓸 일 없으니까 근데 컨택이 별로 안 좋네 얘가 더 낫겠다 리칠 고생했다 이번에 추가점 내야 되니까 어우 체인지업이 있어 야! 어 그래 주력이라도 빨랐어 다행이다 아 다시 또 좌타잖아 나이스 나이스 다가 중전 한탄 썼었는데 어쨌든 투수 맞긴 했는데 교체되려나? 아 팔 아파하네 근데 이거 경기 하다보면 교체되는 경우도 있어야 돼 근데 머리 쪽이라든가 다리 쪽 맞아가지고 지금 그냥 괜찮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점수 내야 됩니다 좋은 건 분명 안 주겠죠 바깥쪽 순거 같네 바깥쪽 순거 같네 바깥쪽 순거 같네 아 가운데였는데 아 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날려먹네 터너 네 오늘 홈런 기록하면 터너 여기서 내야 되는데 두 번 점수 터너가 오늘 홈런 있어가지고 승부를 잘 안하려나? 아 아á 아깝다 직구였는데 타이밍도 듯이 밀렸어요 근데 뭐 안 밀렸으면 플라이 아웃이 없겠네 야 cause 커브볼 완전 타임 뺏겼어 아 아깝다 바이예 볼펜은 또 마무리 몬프라죠 바이즈가 또 구속한 한 기가 막히기 때문에 97마일 맛있지 오우 대신에 컨택만 잘되면 그렇게 그냥 빨래줄 타워가 돼가지고 이 지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즈의 동점은 제구입니다 제구 공은 엄청 빠른데 제구만 좀만 좋으면 진짜 완벽한 투수인데 어 뭐야 저거는 아니 저거는 저거는 스트라이크이지 어떻게 저것도 고빌로 주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일단 공의 기본 속도가 받쳐지니까 큰 타워가 안 나요 아티슨 로셀 고기 아티슨 로셀 아티슨 로셀 아티슨 로셀 어티슨 로셀 고기 상단이었는데 어제.. 어? 아니네? 아 상단 말았구나 어제 3경기이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네 몸에 맞는 걸 될 수 있어 아 재민족 좋았다 적이지만 커트 아 파워킹 야 슬라이더 각이.. 진짜 좋네 아 아 아깝다 정말 끝에 걸렸나? 잘 친 것 같았는데 일단은 아이즈로 계속 던집자 아이스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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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갑자기 또 오늘 재구가 왜 이러시지 아이스빌루 욱 아 아 아 아 아 깔끔하게 어제처럼 3번째까지 재경일한 일이 없어서 깔끔하게 끝났네 오늘 일단 리치힐이 너무 좋았어요 허쇼랑 유현진도 부었네요 아 바야지 수고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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